우리는 수치해 보이지 않는 인사이트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수치가 좀 안 좋아 보여도 나중에 주식이 많이 오르는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이 개뻥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이번에 또 자극적인 타이틀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기관투자자 우량주처럼 보이는 개잡주를 산다 라는 자극적인 타이틀인데요. 제가 주장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에델렌, 인쇄, 카드레취 이 세 분이 쓰신 논문에서 나오는 얘기를 저는 그냥 요약만 하는 겁니다. 물론 요약을 하면서 저도 별로 기관투자자들이 썩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또 툭툭 이상한 말을 던지겠죠. 기대하십시오. 기관투자자들이 초과 수익을 벌어주는 주식을 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팀화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이런 주식이 좋다라는 논문들을 지금 엄청 소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 논문들은 전부 다 공짜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 논문들은 누구나 다 그냥 한 클릭으로 읽어볼 수가 있는데 기관들은 이런 논문을 따라 하는가 이런 게 또 중요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게 얘네들이 이런 전략들을 따라 한다면은 우리의 초과 수익이 사라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어? 3년 전 어떤 사람이 대박 돈으로 썼는데 우리도 이렇게 투자할래. 우리도 나도 나도 해가지고 기관들이 다 그 전략을 따라 버리면은 내가 돈 벌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런 전략들을 따른다면은 우리가 직접 이런 전략들을 만드는 것보다는 얘네들한테 돈을 맡기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정보력이 정보력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컴퓨터는 좋은 게 많고 사람도 많으니까 이런 전략들을 연구를 하고 상품을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이 기관들이 이런 훌륭한 논문 전략들을 따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널리 알려진 전략들도 몇 년 몇 십 년간 초과 수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따라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들 몇 명 따라 해봤자 뭐합니까? 기관들이 큰 돈으로 쫙 그 전략을 따라 해야지만 초과 수익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자 이렇게 훌륭한 논문들과 책들이 이렇게 많은데 직접 이제 투자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떠먹이지도 못 먹는 기관들한테 도대체 왜 제가 돈을 줍니까? 제가 셀프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은 기관들은 이 논문에서 나오는 이 훌륭한 투자자력들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재미도에서 5점 만점에 2점을 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논문의 결론은 저한테 너무 역겨워가지고 이걸 도대체 재밌다라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활용도가 5점 만점에 1점인데 음 그렇죠? 활용은 할 수 없으나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매우 많습니다. 난이도 이 논문 꽤 어려웠어요. 끙! 자 얘네들은 어떤 7개 전략을 봤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NOA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영업이 마이너스 자유 현금 흐름이 낮은 기업이 좋다.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GP 이거는 저도 소개한 바가 있는데 노비 마크스라는 아저씨가 매출 마이너스 원가를 자산으로 나눈 그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주식의 미래 수익이 높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IVA 이것도 제가 다룬 바 있습니다. 자산 성장률이 높은 그런 주식들의 미래 수익은 처참합니다. O스코어라는 건 제가 다룬 적이 없는데 이거는 4개의 재무제표 지표를 합쳐서 만든 그런 콤보 스코어인데 이 스코어가 높으면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망할 가능성이 더 적어지고 이런 기업들의 미래 수익은 좋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BM은 PBA 전략이에요. PBA가 낮은 주식이 미래 수익이 높다. 그거고 MOM은 제가 주구장창 다루는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오른 주식이 계속 오른다. 이런 내용이고 UMO는 주식을 또는 채권을 되사는 그런 기업의 수익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그런 기업보다 수익이 월등 높다. 이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1982년부터 2012년까지 이 7개 전략에서 상위 30% 기업을 샀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또는 하위 30% 기업을 매수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한번 봤는데요. 6개 전략이 잘 먹히는 상위 30% 주식을 샀으면 초과 수익이 월 0.76%에서 0.97% 그리고 평균 0.9%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상당히 대박인 게 제가 포트폴리오를 7개로 찢어버리고 제 자산을 7개로 찢어요. 그리고 각각 이 전략에 맞는 상위 30% 기업을 매수를 한다고 칩니다. 그럼 제가 7개 포트폴리오가 나오겠죠. 7분의 1은 NOA 전략에 투자가 되어 있고 7분의 1은 GP 전략 이런 식으로 7개 포트폴리오가 나올텐데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초과 수익이 월 0.9%니까 연 초과 수익은 10%가 넘어설 거고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이 10%잖아요. 그러니까 10 플러스 10 저는 봉리 20%를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봉리 20%를 벌 수가 있었는데요. 자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관들은 전략 상위 기업들을 사는가? 이거를 이 논문에서 분석을 했는데 일단 NOA 전략을 보면 답변은 전혀입니다. 기관들은 오히려 승영업자산이 증가하는 기업들을 사랑했고요. GP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전략을 따랐습니다. 한마디로 수익성이 높은 기업을 기관들이 선호한 것 같았습니다. IVA 전략 전혀 기관들이 따르지 않았고요. 기관들은 오히려 자산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는 기업을 사랑했습니다. OSC 전략은 O스코어 전략인데 기관들은 재무가 건전한 기업을 조금 선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BM 전략. 기관들은 PBI가 낮은 기업들을 아주 혐오하고 오히려 PBI가 높은 기업을 신나게 사들였습니다. MOM. MOM은 기관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따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관들은 최근에 많이 오른 주식에 올라타는 것을 매우 즐겨했습니다. 기관들은 최근 1년 동안 오른 기업을 가족보다 사랑했다고 나왔고요. UMO 전략은 또 기업들이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기관들은 보통 자사주를 사들이고 빚을 담는 그런 기업들을 원래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기관들은 주식을 채권을 발행한 기업들을 완전 좋아했습니다. 평균적으로 7개 전략을 분석을 해보면 기관들은 이 7개 전략에서 상위권에 나오는 그런 주식들을 전혀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7개 전략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얘네들이 4개 전략을 까르리 무시했죠. NOA, IVA, BM, UMO를 무시를 했는데 이 무시한 내용이 전부 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NOA 전략은 왜 무시를 했는가? NOA 전략은 설비 투자를 별로 안 하는 기업을 원래 사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기업들이 미래 수익이 좋은데 기관들은 오히려 이런 기업들을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고 땅을 사고 기계를 사고 그러면 뚝딱뚝딱 만들면 미래에 갑자기 수익이 오를 것 같잖아. 성장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산 것 같고요. IVA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와, 저 기업이 막 자산이 팍팍 올라가네. 야, 그런 거 자산을 활용해가지고 돈을 미래에 많이 벌겠지. 성장할 거야. 뭐 이런 거. PBR은. 어, PBR가 낫네. 그러면 저 기업 되게 구려. 나 안 사. 어? 저 기업이 되게 화려해 보이네? PBR는 높은데? 에이, 그대로 사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UMO.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는 주주들한테는 좋은데 기관들한테는 그렇게 쿨해 보이지 않나 봅니다. 오히려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모아서 어디 또 신선하게 투자하고 이런 게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거를 보시면 기관들은 미래 수익이 좋은 그런 지표들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뭔가 좀 화려해 보이고 뭐 하는 것 같고 투자를 해서 미래에 성장할 것 같은 이런 기업들을 선호한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에휴, 결국은 기관 투자자들은 똥 오줌 구분도 못하고 그냥 성장이 보이는 것 같으면 그냥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시 한번 보시면요. 분명히 수많은 논문에서 예를 들면은 PBR가 낮은 기업이 좋다. 높은 기업은 X다. 그리고 이제 자산이나 뭐 그런 게 막 늘어나고 투자를 막 하는 그런 기업들은 X이고 오히려 그런 투자를 적게 하는 기업의 미래 수익이 높다. 이런 논문들이 정말 수백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어, 그래도 그 기업은 성장하는 것 같잖아. 가자! 라고 하는 게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왜 이분들이 나머지 3개 지표는 지켰을까요? 왜냐하면 이 3개 지표는 이 기업이 왠지 성장하는 것 같아. 그거랑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예를 들면 MON 지표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오른 그런 주식들을 산다고 했잖아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와, 저 기업 뭐가 있구나. 뭐가 성장하고 미래가 밝은 것 같아. 들어가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GP 어, 야, 저 기업이 그래도 수익성이 좋네. 와, 왠지 좋은 기업인 것 같다. 라고 보이기 때문에 GP 같은 전략은 지키고 MON 같은 전략은 지킨 겁니다. 이런 데는 상위 기업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거는 심지어 미국 기관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개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보통 한국보다 투자 레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들도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한국 기관 수준들은 어떨지 상상을 별로 하고 싶지도 않네요. 에휴 물론 기관은 변명이 있습니다. 야, 누가 수치만 보고 투자를 하냐 이것들아. 우리는 정보가 있어. 정보. 우리는 니네들이 모르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PBR가 높은 주식을 사면 그만큼 이유가 있는겨 얘네들은 PBR가 좀 높을지 모르지만 얘네들은 미래에 성장을 한다니께 이런 식으로 변명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우리 교수님들도 이 변명을 이미 다 예측을 하고 이미 또 기사를 또 해봤습니다. 예, 수치를 돌려봤는데 더 쇼킹합니다. 에휴 네, 거기 보시면은 제가 우량주, 계잡주라고 적어놨죠. 그 럭이 우량주고 계잡주가 셔헛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바이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신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관들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주식들입니다. 네, 예를 들면 NOA 전략을 보시죠. 거기 보면은 바이의 럭 0.23%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기관들이 어쩌다가 NOA 전략에 부합하는 상위 30% 기업을 샀다. 그러면은 초과수익이 0.23% 납니다. 한마디로 기관이 NOA 우량주를 샀을 때는 오히려 시장보다 더 많이 벌었어요. Very good. 그러나 우리는 알다시피 기관들이 보통 NOA 계잡주들을 선택하는 것을 알고 있죠. 자, 기관들이 선택한 NOA 계잡주들은 초과수익이 마이너스 0.75% 예, 아니나 다를까 기관이 계잡주를 사도 그래도 그놈은 계속 계잡주입니다. 이게 이제 GP, IVA, OSC 전략에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예를 들면은 기관들은 IVA 전략에서도 계잡주를 선호하거든요. 우량주보다. 그런데 기관들이 산 IVA 계잡주들의 초과수익은 마이너스 0.72% 이렇게 나왔습니다. 에휴 나머지 3개 전략도 대동소예요. 제가 좋아하는 PBA 전략 기관들은 대부분 저 PBA 전략을 주식들을 혐오하고 고 PBA 주식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고 PBA 주식을 사면은 초과수익이 마이너스 0.74%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관의 변명 우리는 수치해 보이지 않는 인사이트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수치가 좀 안 좋아 보여도 나중에 주식이 많이 오르는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이 개봉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요약을 하면요.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 논문을 읽지 않거나 아니면 읽어도 따라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얘네들은요. 미래의 수익이 좋은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뭔가 좀 투자를 하고 성장할 것 같은 그런 주식들을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장을 하죠. 수치는 계잡주지만 그래도 원래 우리가 사니까 우량주인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데 기관들이 사는 계잡주는 계속 계잡주같은 수익을 냅니다. 그럼 결론은 이거죠. 도대체 기관한테 왜 돈을 맡깁니까? 얘를 공부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미래의 수익이 좋은 그런 주식들을 고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좋아 보이네 라는 식으로 계잡주를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 왜 얘네들한테 돈을 주고 세일투자를 안 하는 겁니까? 이게 얘네들이 보면 정보가 사실 별로 없고 우리한테 득되는 일을 별로 하지 않는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일투자를 하십시오. 남에게 돈을 맡기는 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의 유일한 굿뉴스가 하나 있죠. 제가 지금 수많은 투자 전략을 떠벌리고 있습니다. 물론 논문과 책이 나와가지고 그냥 비밀 전략들은 아니죠. 어쨌든 떠벌리고 있고 제가 만천에 이 전략을 알린다 하더라도 이거를 따라할 놈이 없네요. 기관들은 저를 개무시하겠죠. 그리고 기관들은 저를 개무시하는데 개인들은 저를 따라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략을 떠벌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내 초과수익은 절대 줄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굳은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90년 전에 만든 벤저민 그레이엄의 NCA의 위전략 이런 게 아직도 통하는 겁니다. 기관들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기관들은 아무리 힙한 전략이 나와도 그 전략을 따라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제 유튜브를 보시고 전략을 직접 만드셔가지고 신나게 투자를 하셔서 부자가 되시면 됩니다. 파이팅! 예아! 네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